꼰방아, 투버러고아의 츠게도데스 멤버도 다 마인드가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좀 더 푸르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, 더 투비 한아비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물놀이죠 저 한아비 골랐는데 아 그래요? 한 번 들어볼게요 멤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수험을 못하니까 저 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한아비랑 한아비 고를 뻔했어요 불꽃놀이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같이 간 적이 없어서 프로는 많이 갔는데 맞아요 레멘 다 레멘인가요? 다 레멘인가요? 저 레멘입니다 삼계탕 하시는 분? 만장입니다 역시 냉면이죠 레멘 네 맞아요 하루하루 동동 뛰어서 알지죠 저희는 시원하게 냉면한 냉면입니다 냉면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브 뮤직에서 일본의 2nd 싱글 드라마에 출석되어 있는 워대의 텐투시미오 일본 텔레비 첫 퍼포먼스 내 손을 잡아줘 라는 그 부분이 약간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구해지길 바라는 이 노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nfinite 네 다음 영상은